엄마 미안, 동아일보사에서 편했습니다. 노경희 작가, 김영하 화가 콤비의 장편 동아입니다. 생후 6개월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입원한 주인공 서연이가 병동에서 겪었던 모험과 우정, 만남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. 지난 2011년 MBC 휴먼 다큐, 사랑 시리즈에 한 편으로 방영됐던 엄마 미안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